1번 호가! 향수를 은은하게 뿌려라! 오빠, 무슨 냄새 안 나? 응? 아, 미안. 아, 내가 청소 안 했다고 다음에 오자고 했잖아. 내 마음이 타는 냄새가 난다. 어? 뭐 탄다고? 간다. 안녕. 나 앉아 있을게. 어, 금방 갈게. 이번 시각 영혼을 끌어모아라! 오빠. 어. 오빠. 어, 다 했어. 오, 오리야. 괜찮아? 일어나 봐. 괜찮아? 안 다쳤어? 테이블이 접이식이네. 괜찮았어? 먹을만 했고? 응. 응. 너무 맛있어. 나 다 먹었어. 더 줄까? 응, 아니야, 아니야. 나 괜찮아. 나 배불려. 아, 그럼 내가 차 내려줄게. 오빠! 어? 안 다 봐, 안 다 봐. 아, 왜? 3번! 확인사살! 오빠가 이렇게 유리를 잘하는지 몰랐네. 진작에 해달라고 할걸. 아, 나도 해주고 싶었는데. 집에 단둘이 있으면 위험하다고. 왜? 뭐가 위험해? 오, 오, 오! 지금, 지금 뭔가, 뭐, 뭔가. 왜? 어, 아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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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냐. 빨리 나가자, 나가자. 차는 밖에 나와. 나가서 못 참아. 아니, 아니, 오빠가 차 내려준다며. 아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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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냐. 빨리 나가자. 가자. 왜, 난 토이.